턴을 돌다가 저도 모르게 콧물이 조금 나와서 뭐야? 어 나 봤어! 이런 비하인드! 아니에요! 나 봤어! 나 봤어! 말 끝까지 들으세요! 네! 날라가진 않았어요! 그거 날라가서 내가 잡았잖아! 날라가진 않았어요! 내가 맞았어! 일단 누구 파트였지? 근데 미리가 이거 제가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 코 쪽에 콧물이 살짝 맺혀서 요즘 아 나 맞은 게 그게... 안 날라갔다고! 내가 이거를 잡아서 일단 던졌는데 라인이 맞았어! 어 나 맞았어! 절대 날라가진 않았어요! 나는 아빤세요! 그래서... 아빠? 마크하지 마크! 아픈 보이세요? 나도 아픈 보이죠! 이쪽은 이 정도... 성윤은 사비요! 이름은 살게니라! 이번 헤어 컨셉은 어떤 거예요? 헤어 컨셉이요? 헤어 컨셉은 커튼 헤어입니다! 아 커튼! 저희 열심히 연습했고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귀엽게 맞추지 마시고요 섹시하게 맞으세요! 저희가 섹시하게 불러야 되니까 섹시하게 맞으세요! 동선 위주로도 되게 연습도 많이 했고 너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! 저 여기 정면 보는 거 맞아요! 알겠죠? 여기 어깨 봐주지 마시고 섹시하게 봐주세요 알겠죠? 사랑합니다 여러분! 하트 하트! 위로 하트! 위로?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융! аго밀이에요! worker 부터 노동맨 끝 허fik 주조 incentiv 태어나 distint 감사합니다.